시민들이 갑자기 돌려내고 또의 풍력성을 보이고 주요 도시들은 이미 동제가 불가능한 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야이 뭐? 티비가 왜? 현재 정부는 이를 최고위험수의 전염병으로 판정해 개현병을 확보해 주며 나도요! 집안에서 숨어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식량이랑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도 밖에는 절대 못 나가요. 차라리 굶어 죽지. 씨... 우선을 할 수 있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더 이상은. 우리 집쪽으로 오고 있어요. 점점. 8층 밖에 없어. 아무도 없는 건.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